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장김치 파김치 그리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이유는 제가 요 전에 지금 방금 바로 도너치를 먹었어요 옛날 도너치 근데 좀 많이 맛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느끼하더라구요 그래서 김치의 생각이 간절히 나길래 갖고 왔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의 은은은은은은은은 이건 김치가 alright 김치가 너무 맛있어 김치를 해먹고 싶다 김치는 김치의 아무거나 김치 더 맛있게 먹어서 김치의 승수에 임기 좋은 게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맛있다 아삭아삭 주먹밥 아삭아삭 아~~ 좋다 팽이버섯 고춧가루 아삭아삭 아삭아삭 김치가 안짜요. 많이 먹어도 많이 안짜더라구요 이거 진짜 파랗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 시댁이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맛있다 이렇게 한입에 한입에 넣어 먹어야겠어요. 한입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맛은 정말 맛있어.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이 맛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김치랑 밥이랑 김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 젓갈이랑 굉장히 소박한 반찬인데도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